예? 말이야. 내려야 돼. 그래. 아, 좋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? 저거 뭐야? 사람 같은데? 저거 또 불황자구만. 요즘 들어 왜 그렇게 저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. 저 거적대기까지 깔고 있는 게 아무래도 상습불황자 같아. 아빠. 응? 이제 밤도 너무 늦고 밖에 비까지 오는데 동협이 이제 데리고 들어올게요. 그래. 우리 집을 하고 쉬어라. 아이고. 아이고. 지훈이 날 알고 지하는 것도 아니고. 동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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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또 거리 불황한 줄 알고요 저 그럼 네 저 아버님 저 이제 용서해 주신 거죠 만약 용서 안 해주시면 또 바깥에 나가 있을 거예요 나가 있든지 아예 나가든지 괜찮은 편한다고 해요 아버님 정말로 제가 거리에 불황하가 되길 원하세요 그럴 리야 있나 내 딸의 남편인데 불황하가 되면 안 되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보